안녕하세요 맛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후식품입니다. 생태계에는 본의 아니게 먹이사슬의 밑바닥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격인 부류가 설치류인데 알고보면 나름 강한 동물들이 존재합니다. 설치류는 약자라는 이미지를 깨부서줄 생태계 정점 최강의 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유럽 햄스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손에 들어오는 햄스터들과는 그 크기의 결이 다른 유럽 햄스터들은 땅속에 복잡한 굴을 파고 살며 보리, 귀리, 밀 같은 곡물들을 섭식해 농작에 피해를 끼치는 동물입니다. 이들은 몸길이가 20에서 34cm가량에 육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척이나 큰 몸집을 지녔는데 큰 몸집에 비해 털의 색과 생김새가 무척이나 귀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역분능이 강해 동족끼리 싸움을 붙을 때가 많은데 그때는 정말 먼지나게 털 날리며 맞다이를 놓는 호전성을 보여줍니다. 무척이나 날쌔고 도양능력도 좋아 신체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꼭지가 한번 돌아버린 유럽 햄스터들은 거대한 동물들조차 베는 것 없이 덤벼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이더라도 뛰어들며 손을 점여놓아 햄스터와 혈토를 벌인 동네 주민들의 손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슬리퍼에 대롱대롱 매달린 햄스터를 풀밭에 놓아주는 것으로 별말이 납니다. 수명의 경우도 일반 햄스터들의 수명이 2년에서 길어야 4년인 것과는 다르게 8년에 육박하는 삶을 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생을 다 살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지구온난화, 빛공해, 단일작물의 재배 등 인간이 만든 여러 요인에 의해 1년 기준 20마리 정도의 새끼를 출산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1년 기준 5에서 6마리 정도의 새끼를 출산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청설모입니다. 청설모의 경우 외래종으로 다람쥐를 무참히 씹어먹는 공포의 동물로 알고 있지만 청설모는 실제로 한국에서 역사가 오래된 동물로 조상들이 사용하던 붓을 청설모의 털로 만들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해온 동물이고 다람쥐를 잡아먹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한국에 서식하는 종은 딱히 그럴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설모가 숨겨놓은 씨앗이 발화해 숲의 정원사라고 불리우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강력한 설치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미국의 경우 청설모들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겨울잠도 자지 않기 때문에 1년 4계절 12달 내내 먹이활동 등 여러 활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택의 지붕 같은 곳에 둥지를 지어 해충이나 병원균을 옮기기도 하며 전선과의 접촉으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청설모의 경우 사람과 거리를 잘 두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인간을 공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한때 미국 뉴욕 퀸스 지역에서 눈까리가 뒤집힌 청설모의 출현으로 주민들이 공포에 젖어야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청설모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신고가 한 달 새 몇 건이나 접수가 된 것인데 미셰린 프레더릭스라는 여성은 지역방송을 통해 청설모에게 습격당한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젓갈이 담가져 점여진 상태에 이르렀고 응급치료를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에는 긁힌 상처가 남아있었고 청설모에게 습격을 당했던 당시 철장 안에서 MMA 경계를 하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한 소녀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엄마표 후추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육식도 즐기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쥐나 작은 새 같은 동물을 잡아 점여먹는 모습이 횡부가 저릿해집니다. 세번째 호저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동물인데 어찌 보면 사자나 표범 같은 대형 고양이과 맹수에게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설치료일지 모릅니다. 큰 종은 70에서 90cm 정도까지 자라는 몸길이를 지녔고 가시의 길이는 20에서 30cm에 육박하여 박히면 몸 내부의 장기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호저의 다른 이름은 산 미치광이인데 미치광이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상당히 호전적인 성격을 지녔고 어떤 가시는 돌기가 있어 한 번 박히면 뽑아내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굳이 호저를 섭식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자조차 피합니다. 몸무게는 중형견 이상급까지도 육박하고 그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 앞에서도 수많은 가시로 무장했기 때문에 미둘 구석이 있는 것이죠. 젊은 수컷 사자들이 특히 호저의 공격을 받은 사례가 많은데 혈기왕성하고 혼자서 먹이를 사냥해야 하기 때문에 가뭄이 심할 때와 같은 먹이를 찾기 힘든 시기에 더욱 피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가시를 뽑아내줄 동료도 없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어려워진 수컷 사자는 인간이나 가축을 공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죠. 실제로 1965년 사람을 잡아먹던 시긴 사자가 사살되었는데 코에 호저의 가시가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의 배떼지가 다 점여져 죽지 않을까 싶지만 암컷은 가시를 올라타기 쉽게 내리고 꼬리를 들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전투력은 설치료 최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카피바라입니다. 남미에 서식하는 카피바라는 초원의 지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대한 동물인데 현존하는 설치료 중 가장 거대한 동물입니다. 그리하여 다 자란 개체는 65kg에도 육박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어지간한 대형견보다도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몸짓만으로 설치료의 동네복 이미지를 깨부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들은 성격이 매우 온순하기 때문에 천적인 악어와도 친구가 되고 몸 위에 새들이 앉아도 가만히 있으며 고양이, 개의 종에 구분이 없이 친구가 되는 모습에 동물계의 인싸라는 평가가 존재하죠. 온난한 물가에 서식을 하는데 물을 상당히 좋아하고 물갈키가 있어 헤엄에 능할 수 있습니다. 천적이 드리우면 물속으로 뛰어들어 잠수를 할 수 있는데 지속적이지는 않고 코를 수면 위로 내밀어 숨을 쉬기 때문에 콧구녕에 본드 발라놓고 10분만 있으면 밑으로 가라앉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별 공격수단도 없고 방어수단도 딱히 없지만 엄청난 체구로 생태계의 천적은 악어나 재규어 하피 이글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몸집이 깡패인 것이죠. 지금까지 설치료는 약자라는 이미지를 깨부숴줄 생태계 정점 최강의 지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쥐는 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